안녕하세요. 앤드류정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막 지난 9월 26일 제가 추석 전에 좋은 제품을 좋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 위에 이렇게 좀 걸터서 있는데 이 제품은 엔케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근 10년 만인가요? 근 10년 만에, 5,6년? 10년 만에 공부하던 곳에서 만난 분인 분을 오랜 만에 뵙게 됐고요. 그분이 소개해 주신 제품입니다. 오늘 언박싱 하려고 제품을 언박싱해서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엔젝타라는 상품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제품들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얹혀져 있는, 얹혀져 있는 제품 분들을 많이 소개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엔젝타는 근본에 처음이죠. 그래서 이 엔젝타에 대해서 언박싱과 함께 앞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얹혀 보이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느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얹혀 있는 상품들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때는 그냥 아 이런 제품이구나 했는데 점점 네트워크 마케팅에 상품들이 많이 얹혀져 있을 때 제가 느끼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 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구나. 특정적인 이런 멤버십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만 좋은 제품들이 소개를 되다 보니 일반 분들은 앞으로 이런 좋은 제품을 소개받기에는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엔젝타 제품도 그런 제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해보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언박싱은 저도 모르는 제품이죠. 제가 많이 알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저 정말 모르는 제품인데 좋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제품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좋은 옆에 있는 가장 귀한 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을 할 때 저를 위해서보다는 가장 가까운 어머니 를 위해서 꼭 구매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번 드시고 몸이 건강해지셔서 우리가 우리가 늘 갈구하는 우리 돈 빨리 벌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다니고 그래야지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저도 구매를 했고 궁금해서도 했고 또 좋은 분이 소개시켜 주셔도 주셨어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이 안에 있는 제품을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단지 제가 소개를 받았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제품을 구매했고 오늘 언박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제품군들을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 안에서 나오는 상품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저는 궁금한게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어 반응들을 보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딱 정리를 하면 요즘 세상에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있고 상품군들이 있다. 그런데 엔젝카도 그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런 좋은 상품군들이 최근에는 일반 유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소개받은 이 상품군들 이런 상품군들은 대부분 나로부터 좋은 역량을 주시는 분들이 또다시 소개를 해주고 또다시 좋은 역량을 줄 수 있는 분한테 주고 싶은 분한테 보통은 소개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일반 유통에서 만나기 힘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엔젝타 수많은 좋은 제품군들 중에 하나인 엔젝타를 언박싱하고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을 보고 앞으로의 영상은 이 제품군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과연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지 또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또는 내 가장 가까운 분이 이걸 드셨을 때 어떤 영양들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해볼까요? 칼도 있을 수 있지만 가위로 그냥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언박싱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것은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도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소비자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될까 라는 것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될까 제품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자 포장 맥도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제품 아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 상세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상세 설명서가 그렇습니까 설명서들이 쭉 다 있네요. 알파 프로바이오 힉스 그 다음에 알파 알렉스 킥 알렉스킥 그 다음에 알파 카페 뉴트럴 라떼블랜드 라는 게 있고요. 알파 카페 뉴트럴 알파 시그니처 블렌더 그 다음에 알파 카페 뉴트럴 라이트 블렌더 알파 B12 알파 PXP 플러스 알파 PXP PXP 콜테 그 다음에 언듈 아 아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는 이거 화장품 스킨케어나 뭐 화장품 같은데 저는 어 제품이 저기 뭐냐 아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만 봤는데 여기 또 뭐 화장품도 들어가 있나보네요. 화장품 제품들이 좀 있나 보고요. 알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당신의 면역을 리빌트 할 마지막 바이오틱스 라는 음 카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반품 에 대한 안내문도 여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아 이게 제품 속에 서구요. 자 이제 볼까요. 우와 묵직합니다. 알파 알엑스피라는 제품이네요. 알엑스피라는 제품이에요. 알엑스피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제가 듣기에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이게 핵심 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제가 간략하게 들었을 때는 엔젝타의 핵심 제품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제가 원재료 명 중에 블루 이게 체리 주스 농축물하고 블루베리 주스 농축물 콘코드 콘코드 그래프트 주스 천년 라즈베리 석류 뭐 이런 어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뭐 몇 개의 제품 원재료 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구요. 알고 있는 것 같구요. 이제 어 보니까 30호 두 개가 들어 있네요. 총 60개 그 다음에 에어캡 다시 에어캡이 있구요. 발파 B12 라는 제품이 12는 보니까 피리독신 염산염 엽산 비타민 뭐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요거 또한 요거는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비오틴 함유제품이라고 하구요. 총 30정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총 30정이 3개 다음은 커피 같아요. 이게 제가 들었던 커피인지 알파 카페 뉴트럴 시그니처 브랜드 여기 있네요. 이게 커피이구요. 30포 씩 총 4개 들어 있네요. 이게 동일한 거라면 예 이게 4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제가 보는게 알파 카페 뉴트럴 라이트 블랜드 라이트 블랜드가 5개 들어있습니다 5개가 들어있네 30회 분량의 화폐가 5개 들어있습니다 5개의 불 5개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5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분리박스가 있고 아 잠시만요 지금 알파 rxp 제품 rxp가 있고 알파 rxp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파 pxp 플러스 하고 알파 pxp 포르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엔젝타의 핵심 주력 상품이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rxp는 또 어떤 상품인지 알겠거든요 동전에 가까이서 보셨던 상품이에요 이게 알파 pxp 플러스 punk 유리 오브 보다 90%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 제품하고 알파, 비, 스키, 포르텔. 이 제품은 이 제품과 알파, 비, 기지폼, 유산, 딸, 초청, 분만, 달리, 공포에 스키룸이 아니라 스키룸이나 11%에서 90%가 들어있는 이 제품이 2개가 이 2가지가 핵심 주력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꺼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수선하지만 언패킹한 제품분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꺼내놨습니다.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꺼내놨는데, 이 제품군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제품군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제품군들의, 어쨌든 이 여섯 가지 제품의 이 정도 분량이 사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는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또 아직 분석을 다 안 해본 상태라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분석을 해 비중으로 하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운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반이 돼서 너무 열심히 업무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고, 가끔 그냥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운동을 했던. 그런데 지금은 그 재작년에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좀 정기적으로 운동을 아침이나 저녁에 하고 있고요. 너무 무리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무리해서 어릴 때 했던 사람인데, 더 이상은 무리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가벼운 운동들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운동이 나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최근의 성향은 좋은 제품군들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유통을 통해서 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은 어렵지만, 굉장히 멤버십 구축이 됐을 때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초기에는 힘들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접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회원에 가입해야만 좋은 상품들을 얻을 수가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받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곳, 좋은 곳을 갔을 때, 좋은 곳을 접했을 때,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이런 걸 접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가장 나한테 귀한 분들이겠죠. 귀한 사람이 생각이 나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소개되는 제품군들은 대부분이,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분들. 왜? 내가 좋다라고 느끼고, 이걸 얼른, 얼른 빨리 소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군들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게 있어요. 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 이후에 건강보조식품,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라는 걸 통해서 보조죠. 즉, 주식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영양분들을, 영양보조식품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데, 탁 뒤를 돌아봤더니, 한국에 있을 때, 우리의 조상님들이 보약, 많은 약재를 통해서 보약을 만들고, 보약을 먹었잖아요. 조상님들이. 그리고 지금도 국내에서는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보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약이라는, 산에 나는 약초나 이런 것들을 건조시켜서 보약이라는, 보조적인 영양보조식품으로 보약을 먹었다면,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양제를 통해서, 식품 보조, 식품 보조식품이죠. 영양보조식품,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약과, 미국의 단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동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건, 보약 드셔보셨나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약 안 드실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런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에서, 좋은 영양제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보약 대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 많은 어르신들은, 보약을 드시고 계시고, 젊은 세대들은, 아직 영양제에 대한, 그, 피로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어서,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중년층 이상은, 어쨌든, 건강보조식품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개선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과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추출한 영양소들을, 공급을, 우리 몸에 해주고, 그게 이제,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제품군들이 나오고, 그 제품군들이, 소개를 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 유통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을 통해서, 소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젝타도, 그런 제품군들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아메이를 시작으로, 90년도에, 아메이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제품군들을, 저한테 소개를 하고, 좋은 분들이, 지은 분들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느껴보고, 겪어보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있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제품군들이, 얼마나 좋은 상품들이 많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좋은 제안을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 이런 좋은 제품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강해져서, 더 많은, 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선두에서, 앞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나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어, 우리 사회에, 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그, 음지에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을 좀 하시고, 유통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유통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예전에 우리가, 뭐, 유통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시장에서 사던 제품군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오고, 예전에는 그냥 특수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제품군들을 먼저 만나서 소개를 했으나, 지금 온라인 통해서 많은 정보가 교류가 되고 있고, 온라인 내에서도 이제는 회원들만 보실 수 있고, 회원들만 혜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유통의 끝단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메이 이후에, 다른 네트워크 제품군들을 만났을 때, 브랜드들을 만나고 회사를 만났을 때,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원제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장 끝단의 유통이지 않을까. 이거 이후에 다른 유통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외에 다른 유통들을 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엔젝타, 이 제품군들을 일일이 6가지를 같이 공부해서 소개도 해드리지만, 이 제품군들을 이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죠. 먹으면서 돈도 버는, 그런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먹으면서가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2차, 부수적인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야, 내가 제품을 이용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어, 돈도 들어와? 야, 이거 좋은 건데? 물론 이 제품군들의 그 가격이 낮춰져 있어서,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특성상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제품 안에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 있고, 그만큼 좋은 제품군들을 회원들이 이용하고, 회원분들한테는 재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또다시 수익이 들어와서,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점군들, 장점들만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굉장히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단점 부분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단점 부분들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백신, 코로나 시대에 백신 많이 맞고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면 써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엔젝타 상품을 소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은,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것은, 드물기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앤듀 류정 정영진이고요. 한국네임 정영진이고요. 앤듀 류정으로, 사실 해외에 많은 제품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도 소개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엔젝타 상품분들을 알아가시면서, 또 직접 기회가 되시면 체험하시면서, 엔젝타 상품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드시고, 부수적인 사업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하나하나 하나씩 시험하면서, 식음하면서, 식식하면서, 또 더 많은 자료 공유와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듀 류정 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